죽음이 바뀌는 걸 봤어요. 막을 수 있을 거예요. 네가 죽을 수도 있어. 죽는 건 두렵지 않아요. 그래서 기어이 싸우겠다고. 태평 씨, 태평 씨! 그런다고 뭐가 바뀌어? 바꿀 수만 있다면 뭐든 할 거예요. 다 바로 잡아놓을게요.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? 말하면 들어줄 순 있고요. 나에 대해서 아는 척 하지 마. 너라고 뭐 다를 거 같아. 네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잃어봐. 수로 삼HH48 프로듀____ 저는 리프터 oil streetinnen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시각едж